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인전 1장 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시길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표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생들도 서로 다 같이 인사합시다. 개인행전을 기록합시다. 이들의 말씀 가지고 현장회복의 플랫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간 알류 봄학기 박사원 참석하고 알류 총장으로서 석박사학위 수여식을 했습니다. 23분의 석박사기를 수여했는데 그리고 알류를 이끌어 가고 있는 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이 임원들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 알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전략회의를 나누었습니다. 금요기도의 시간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알류는 뭐하는 것이냐 학교 많은데 그야말로 신학교도 많은데 이 알류는 237살릴 인재를 양성하는 현장이에요. 알류를 통해서 인재를 찾고 모으고 훈련시키고 박성한다. 전세계의 목회자와 렙는 빈곳을 살리는 이 현장이 바로 알류다. 하나님께서 알류에 각 나라 살릴 준비된 자들을 보내셔서 이 재앙지대를 막으시고 정거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는 언약입니다.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지금 그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방법은 접근 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다양하지요. 유형의 전략 눈에 보이는 것, 무형의 전략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전략을 잘 활용해 나가야 됩니다. 유형의 전략은 각 지역의 핵심 포인트의 눈에 보이는 시스템을 깔지요. 다시 말해서 교회와 알류, TC 같은 건물, 눈에 보이는 그런 시스템 세워서 접근하는 것이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고지에서 훈련받고 제자를 세워가는 다시 흩어지는 모이고 흩어지는 이런 중심센터 역할을 우리가 본당, 헌당을 했다. 눈에 보이는 전략이지요. 눈에 보이는 전략. 무형의 전략 시스템을 가지고 이 현이 2, 3, 7, 1, 5천주 종 세계보호마를 위해서 하나님의 유형 플랫폼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무형 전략은 바로 성경적 전략입니다. 20가지 전략,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62가지 은약 흐름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전략 눈에 안 보이는 무형 전략 핵심 기초가 5가지. 다락방, 팀사역, 미소놈, 전문교회, 지교회의 현장 전략입니다. 현장, 현장. 이것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펼쳐나가고 있는 3운동입니다. 3운동. 왜 우리가 515명의 중직자를 세우느냐. 중직자 시대에 이 중직자를 세우는 이유는 중직자는 일반 교단과 다릅니다. 우리 교단은 현장사령관이다. 현장을 영적 싸움을 싸워서 살려내서 현장을 장악하는 하나님 말을 확장하는 것이다. 제가 오늘 비택중직자 집정훈련 수련식에 특강을 하게 되는데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중직자는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 구경권 되지 말고 소극적으로 대하지 말고 주도적 역할 주인공이 돼야 된다. 교회가 강단을 통해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구나 이 언약을 잡고 주도적으로 나아야 된다. 지금 시간표는 중직자들이 3운동의 주역이 돼야 된다. 3운동의 주역이 돼야 돼요. 제가 매주 3운동의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 3운동 하는데 앞장서서 요한의 열매를 먹고 있느냐. 우리 교회 중직자는 단순한 관리형 중직자가 아니에요. 무슨 자리를 찾아와 앉아서 결제나 하고 무슨 지시나 하는 그런 관리형 중직자가 아니라 현장형 중직자다. 현장형 중직자. 교회 안에서 영적 무먼트를 일으키고 지역 보호마를 위한 현장사령관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미션을 잘 수행하는 자들이다. 더 나아가서 2, 3, 7 나라 5천 종교 보호마의 문을 힘차게 이뤄가는 성교 중직자. 따라서 하세요. 현장 중직자. 성교 중직자. 그래서 중직자예요. 중직자. 이게 무슨 장노님, 건사님, 안시사님. 명 타이틀만 가지고 그걸 무슨 큰 계급이나 되는 것처럼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다 도태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서 현장 살리라고, 성교 현장 살리라고 중직자의 직분을 주셨구나.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중직자는요.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그냥 평신도는 왔다 갔다 해도 누가 말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중직자 되고 싶어서 기도 중에 중직자 되어서.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고 싶다가 다 했던 게 515명, 이번 애가 권사 안 싶어서 장노되어야지.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 직분에 맞게. 여러분이 대통령이 되면 오늘 것들이 못 살아요. 엄청나게,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보람이 있잖아요. 부담도 있고, 부담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뭐냐. 거룩한 부담이 어떻게 바뀌지느냐 앞으로. 총성되게 헌신하면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문으로 바뀐다. 그래서 직분이 뭐예요? 축복의 통로예요. 직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의 일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역 보금화, 세계보금화에서 그렇게 그야말로 열심히 보금을 다해서 헌신하는데 하나님 축복 안 주겠냐고요. 따라서 합시다. 축복, 직분은 축복의 통로다. 거기에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바울도 그래요. 부덕불한다. 내가 이거 지금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방인의 사도로 불에서 어쩔 수 없이 한다. 부덕불입니다. 육체까지 인간이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주어 없어서 너무 힘든 십자가 부담됩니다. 그런데 노크로스 노크라운, 십자가 위에 영광이 있다. 엄청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요. 강단의 흐름을 붙잡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은약적 도전하는 그것을 C, V, D, I, P의 삶이라. 은약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말씀이 성취된 현장에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다.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견의 말씀 속에 이런 은약적 도전을 위한 영적 로드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행견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붙잡게 해주는 말씀이요. 이 신앙생활, 이 사도행견을 시작하면서 우선적으로 보건문 등의 플랫폼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걸 살펴보았어요.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확장의 영적 방향을 맞춘 우리가 어떻게 현장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답 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결론 났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집에서 놀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에서 너희끼리 잘 파티나고 포럼이나고 놀아라 그 말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현장 살려가라.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땅 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그냐말로 복음을 증가하라 메시지가 떨어진 겁니다. 현장 회복의 플랫폼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입해 주신 그 마지막 강단에 이 말씀을 통해 400년의 제자들이 어떻게 현장을 회복시켰는지 답을 얻고 그래서 이번에 임직받는 모든 증자뿐만 아니라 영계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산문동의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산문동의 주역으로 멋지게 하나님 내가 현장 전도 제자가 되기하여 조사사 영답받기를 지혜므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오직 성령 충만이 사절을 오절봅니다. 사도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림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것을 기다리라 요하는 물로 세례를 옆으로 선하느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루살림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는 메시지죠. 기다리라 기다려라 무엇을 기다리란 말입니까? 바로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보곤 24장 49절에도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더라.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여 있을 때까지 예루살림 성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절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힘이 아니다. 너희의 능력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성령의 능력이 입히실 때에 하나님의 일은 주의 일은 직부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제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입니다. 우리가 잘 보유할 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전은 땅 끝까지 예수님은 그야말로 땅 끝까지 이게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이 맞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지역민족 세계를 넘어 지역민족 세계를 넘어 정상적인 성교가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성교는 정상적으로 예수님이 되면 정상적으로 되어있는 것이 본교회를 섬기면서 지역의 보험을 전하면서 다른 이웃에게 보험을 전가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니까 지역민족 전세계로 향해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뉴질랜드에 캠프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 정도 아니라 우리가 파송한 성교사들 현명한 성교사들이 전세계에서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모습 대부분은 다 이스라엘의 변방 주신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청의 지도청의 멸시를 받는 갈릴리라는 저 총구석의 주신들이요. 아이고 저 갈릴리죠. 촌놈들. 그 총구석 주신들입니다. 사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보험을 전합니까? 보험을 어떻게 전해? 말도 못하는데 돈도 없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은 나에게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내 행패는 맞지 않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 상대로 이 상태를 보면요. 이 제자들의 지금 영적 상태는 폐잔병이에요. 폐잔병이에요. 완전히 포기한 상태입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예수님을 예수님 십자가 딸려가지고 처참하게 죽으니까 다 불뿔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모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선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자기가 왜 예수님을 세번이나 그렇게 비참하게 배신했는지 부인했는지 자악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할 인간이요. 그렇게 비참하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심해 있는 그러니 무슨 소망이 제자들에게 보입니까. 무슨 무먼트를 이들이 일으킬 힘 자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너희들의 힘을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불러놨더니 여전히 영적이 몇이 주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땅에 반응을 합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나라에 대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이 회복은 치유와 회복을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여 땅을 빌려주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회복이란 말은 원뜻이 땅을 빌려주었는데 임대했던 것을 돌려받을 때 쓰는 단어를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 땅의 것 육신의 것 그러니까 로마에 뺏겨버린 이스라엘 자신들의 나라 언제 돌려받습니까 예수님 언제 돌려받습니까 위로부터 이말 성령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오직 로마 앞자로부터 해방되는 것 자유 얻는 것 여기 초점 맞춰있어요 한마디로 늘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늘 땅의 것으로 그렇게 적용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가 선포될 때 이것은 위의 것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아멘 땅의 것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보험에서 아니에요. 돈 불러 말하는 특강 하는 데 아니에요. 영원한 것 영생 하는 것 아멘 이 위의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또 위의 것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으로 적용하고 땅의 것 육신의 것 맨날 돈 맨날 자리자리자리 맨날 건강 오래 사는 것 전부 다 육신의 것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또 많이 행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자신 문제에 매여서 자신 문제에 매여서 자신 문제가 뭐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여기 매여 있는 경우 자신이 절실하고 가급한 문제 현실적인 문제 꽉 잡히고 교회에 왔어도 무거운 점을 지고 꽉 고미 속에 빠져 했죠. 물론 이것을 놓고 기도 해야 합니다. 기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가족 문제 기도 필요 하지요. 그런데 뭐든지 응답 받으려면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뭘 먼저 생각하고 뭘 먼저 기도 하느냐 오늘부터 우선순위를 바꿔보세요. 우선순위를 바꿔보시라고 영계 우선순위 지금까지 내 삶속에서 별로 변화도 없고 믿음도 잘하지도 않고 그렇게 새로운 힘이 솟아나지도 않고 뭔가 변화가 없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된 거예요. 남들이 잘한다니까 여러분 자신이 자신이 더 잘 알잖아요. 응답 받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 받고 말씀 성취 처음 합니까? 실제로 전달 되어지고 있냐고요. 하나님 서고 있는 증거 있냐고요. 없으면 빨리 방향 바꾸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위선하고 그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포장 여마야 소용 없어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세요. 1심 지속할 이유가 없으면 때려치우고 1심 지속할 이유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그 나라와 구하라. 강조해서 강조 먼저 먼저 프라이 먼저 우선순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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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라 그 나라와 그 나라와 그 나라가 뭐예요? 직분입니다. 직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맡기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부신자의 생명 살릴 영혼입니다. 영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여기에 에너지를 다 쏟지 말라. 영적 본질을 우선 회복하면 나머지 것은 더하여 주에 주어지는 것이다. 더하여 제가 이 일의 정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직분 주셨을 때 직분에 올인했더니 해마다 주는 직분에 올인했어요. 올인. 그것도 3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능하니까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집은 감당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마다 증거를 주셨어요. 직분마다 평생 간정하도록 그래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간정했잖아요. 전국 전도 간정집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름 직분 주었을 때는 그렇게 고생시키려고 부담스러 준 것이 아니라 축복 줄러 주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직분을 주었을 때는 제가 그걸 체험하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시간표는 무슨 운동이 되느냐 삼운동이에요. 지금 삼운동 여기 여러분이 삼운동에 한번 올인해보세요. 교회에서 딱 3일주여가지고 장단계 결석자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 죽게를 인도하는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상하지요. 건강도 회복되고 이상하지요. 구하지도 않은 물질도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물고기 두 마리 떡딱 세로 5천명 열두 간지 남았다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말할 수 있냐고요. 아니 물고기를 물고기 두 마리 떡딱 다씩 가지고 어떻게 5천명을 먹이냐 뜨여줬냐 한마리씩 줬냐 우린 몰라요. 오븐의 기적 교회에 있어요. 가보면 지금도 하나님 하시는 방법은 절대로 인간 머리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가지고 우선 손을 가지고 나가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나가면 바보 같아도 좀 이상해 보여도 그야말로 이 생명 구원에서 나가면 건강 물질 어느 정도 주시느냐 더 달랄 필요 없어. 더 달랄 필요 없다니까 건강 저는요. 이번 주간에도 일본 빨리 주중 갔다 와야 되고 그다음 유럽을 갔다 와야 되고 새벽 다시 출발하고 방 들어오고 시차 나 시차 나 시차도 없어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상해 버리면 끝이에요. 뭐 시차게 좀 못 지내 옛날에 못 지내 건강도 못 지내 물질도 못 지내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그 지방에 최고 행복자가 됩니다. 행복자가 되게 돼야 돼 있어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럼 여러분 살고 있는 지방이 어디에요 강서구 등촌동 입니까 등촌동 에서 여러분이 최고 행복자가 되요 강서구 저 가양동 삽니까 가양동 아파트 여러분이 최고 행복자가 되야 돼요. 그게 정상적 크리스찬이 왜 하나님 다 주셨으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행복자니까 뭐 누가 봐도 저분은 늘 저렇게 신나게 늘 저러면 늘 행복하네 야 저 비결이 뭘까 이래야 되는 거요 그걸 되어지는 점도 직장에서 우리 청년들 많잖아요 직장에서 말하지 이상한 같은 입장에 있는데 같은 얼굴 봤는데 어떻게 저 친구 늘 풍성하고 늘 즐겁고 행복할까 직장에서 최고 행복자 여운 청년에 다음에 그래야 돼요 그리고 행복한 사람 얼굴이 어때요 얼굴이 어떻게 해야 돼요 찡그리가지고 시커메가지고 세상 지금 다진 거 지금 김에 밥과 끼어가지고 그렇습니까 나이보다 최소 십년은 젊어 보이네 정상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좀 받으세요 빈공하게 맨날 구울하듯이 인생 살지 말고 이 사람 놓치고 저 사람 놓치고 왜 그래 삽니까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가 맨날 말로는 신분 떠들어 사는데 생활 속에 들어가면 아무 힘이 없고 너무 받은 거 없으니까 증거도 없고 정임이 못해 저는요 내 불신의 의사 친구들 원장들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내 중마고고들 저를 볼 때 이야 어릴 수 있다 알잖아요 내 행편을 이야 지금은 이야 보험의 능력이구나 입에서 나오고 있다니까 여러분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버리면 건강도 물지도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일을 하겠다는데 생명을 살리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왜 채우지 않겠냐 채우지 않겠어요 주신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 33지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언약적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본질을 놓친 제자들의 관심을 다시 돌이킵니다 철절입니다 이런 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였으니 너희가 할 바하니요 오직 성령이 내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열산님과 유대와 사물의 땅에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때와 기한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권한할 성질의 것이 아니요 지금 지금 또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아버지 하나님을 하는데 지가 하나님을 임한대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단사이비가 주로 이 방법을 씁니다 재림주라고 칭하는 교주들의 신격화 그리고 자신들의 이 교리를 믿고 따라야만 임박한 종말에 살아남아 할 수 있다라는 유혹을 합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 중에 있잖아요 제가 몇 편 봤어요 재미있어 이야 진짜 놀랍더만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지금 교회들을 방영되고 나서 일반 교회도 재매순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얼마나 복음의 문을 맡고 있는지 정말 영적인 경계를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일이 아닌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 영적인 세계가 무슨 겁니다 아니 연대로 시작됐대요 제임에서 연세대에서 시작돼가지고 서울대 고대 그것도 그 학교에서 제일 이쁜 1m 70 이상 된 여자들만 뽑는대요 그래가 다 주여 주여 하고 전부 주님이시여 이야 이 사단에게 잡혀버리니까 이거 분빌력이 하나도 없는 거 우리가 볼 때 세상 저런 병신 저런 바보 저 똑똑한 게 어떻게 저렇게 끌려다니나 영적 잡혀버리면 끝이 예수님께서 제사들에게 너 일이 아니고 너의 일에만 잡혀있지 말고 세상 일에만 잡혀있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멘 그걸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두 가지 나타나 증거가 있는데요 하나는 권능을 받아요 성령 충만 권능을 받아 권능을 받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가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가졌던 실력이 아니에요 권능을 하나님이신 권능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정인된 삶을 살아요 이 성령 받은 사람 특징이 그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 특징은요 권능이 권능이 하나님이신 권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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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능은요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면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권능이라고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의 의원이에요 다이나마이트 아시죠 폭발죠 다이나마이트 폭발하잖아요 저는요 원래 아주 소심한 사람이요 가난한 집에서 그냥 조용한 사람이 말이 없었던 사람이 믿거나 말거나 그랬다고 근데 이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인들 받으니까 왜 나를 하나님 성적을 바꿔가지고 완전 전도자 DNA를 바꿔가지고 그 조용한 수용록에 한 400노무인은 수용록에 목사님도 조용하고 장롱이 두 분도 조용한 교회 그 교회를 기도운동 전도운동 헌신운동 교회를 확 뒤집어버렸어요 가서 두달만에 성인회장돼서 성인회장돼서 두달만에 79년 9월달까지 11월달에 해장돼서 그냥 확 교회를 기도운동 전도운동 부흥운동 허신운동 일으키고 부산보험하겠다고 부덕신리체육관 개인 돈을 빌려가지고 우리 청년들 부산에 짜만 모아가지고 정필돈 목사님 사회보기하고 내가 사회보고 정필돈 목사님 정필돈 목사님 김중권 목사님 직접 시시회관에서 모시고 와가지고 부산보험하자 저 한 사람이 교회 뒤집고 저 한 사람이 부산 시끄럽게 여러분 성령이 사용하시면요 무능한 내가 유능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누가 볼 때 우와 저분 대단해 뭘 대단해 보통 중에 보통인데 하나님의 서심은 그렇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폭발적 이 여운교회를 말해 지각변동을 내가 이렇게 보내야지 아멘 이 여운교회를 말해 영적 지각변동 이렇게 주역이 돼야지 아멘 그런 청년의 그런 대학부 그런 모든 고등부 우리 중등부 모든 우리 기관들 되기 바랍니다 찬양되어도 마찬가지 노입당원의 이 내가 이 내가지 재능으로 이 문화를 가지고 이 복음 문화 가지고 이 그야말로 교회만 영적풍 이렇게 해야지 믿음대로 될 자다 모든 불신앙 염려 건심 걱정 두려움 폭발시켜 버린 것이 성령의 능력 두람이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변화가 되어진다 성령의 능력은요 나를 초월해서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내게 이 처음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정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정인된 삶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인된 삶도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겁니다 다 되어지는 겁니다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 안 했어요 내 정인이 되리라 종교는 내가 하는 거예요 종교는 전부 다 열심히 머리 깎고 돗닦고 식입장관 가고 돗닦고 열심히 열심히 하니까 할수록 지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절의 중얼굴하고요 신부 수녀 얼굴 한번 보세요 나는 공항에서 가끔 보거든요 절의 중얼굴 수녀얼굴 그 비슷한 회색 지대라 옷도 회색이고 얼굴도 회색이고 지역도 회색이라 이게 완전히 지옥 갈 준비하고 있는 모습 모습들을 보면 그래요 아 지옥 교회를 다니면서도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을 보면 얼굴이 회색이야 멍 멍 멍 멍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들어도 가슴 속에 뜨거운 감기 없어 멍 참 그래도 감사하죠 30년 왔다 갔다 해요 대단한 인내력이지 아무 감동도 없으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종교생활을 하는 교회 교인들 어디든지 다 있단 말이에요 한번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종교생활하고 있는 건지 성령 충만 성령인도 받고 있는 건지 있는 건지 여러분 종교생활은 힘들어요 직분도 하나 힘들어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일꾼들 많아요 그곳에 성령인도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 너무 감사해요 청년들 보니까 나는 다른 기관은 별로 접하지 못하잖아 콜록콜록 가보니까 청년들 움직이는 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영적 군대야 아멘 그래야 세금험하지 뭔 놀이 젊은 놈들이 놀이 뭘 말하면 비리 비리하고 어떻게 세금험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관 부서들 여러분 삶 자체가 활력이 있으면 직장에서도 다릅니다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발걸음이 다르고 액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다르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받게 되지 사람 힘이 있으니까 뭔가가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성공한다는 게 사업과도 마찬가지 뭐든지 이것만 나면 맨날 부정적이고 맨날 안된다 못한다 내가 티브란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 모든 부분에 다 돼 되어지는 축복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아멘 이 가진 뿌리 체질 되어서 삶운동에 풍성한 힘을 맺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은약기든 예수님은 마지막 강단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할 제자들에게 심어주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성천하셨어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요 구절에 보면 예수님 올라가셨다 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올려져 가시니 올려져 가시니 수동태입니다 올려져 간 거요 11절에도 보면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그랬어요 올려지신 이 예수는 누가가 이렇게 표현을 왜 했느냐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이 탄생 공생의 사려 십자가 대속과 부활 성천까지 모든 여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삶을 세밀하게 예수님이 말씀 참 말씀 시험이 들어도 시험이 올 때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전부 말씀으로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은약 성취의 삶을 살았다 우리의 삶도 은약 성취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 출발점이 바로 은약 붙잡는 기도입니다 본문 12절 위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 감난산 은약을 붙잡은 배이시명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집중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를 집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기도 은약 기도 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하신 말씀 평소 또 하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의 심순이라 은약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다는 얘기에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은약으로 나를 보장할 때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다 쉽게 설명하면 강단 은약 붙잡고 24 25 영혼의 축복의 처음에 자리로 들어가라 강단 말씀 잡고 그냥 기도하면 돼요 다른 것이 육신적인 것 구해도 안 구해도 돼요 다 알고 계세요 은약 기도 해보세요 우리 기도는요 세상 종교 기도 다릅니다 은약 붙잡는 기도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에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냐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장로들은요 지혜로운 기도자들은 딱 강단 메시지 잡고 그거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 묵상하는 기도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달도 외워지지요 말씀이 다 영혼 속에 각인되지요 그 말씀이 내가 각인뿐이 세제라 되는 것이 집중 기도 집중 기도 평소에 늘 그 은약 기도해야 돼요 마다르 방에서 10일 동안 집중할 때 오순절 강림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매주일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 역사심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자의 가장 큰 축복이다 이 역사가 내 산업으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지역으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일상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24 25 영혼의 축복이 임한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1장 4등 1장 8절의 은약이 성취되는 삶으로 나가게 되죠 은약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영향이 지역과 민족과 전세계로 자연스럽게 은약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서게 돼 있어요 돈이 있고 없다 말을 할 줄 안다 모른다 건강이 좋다 상관없어요 여러 은약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제가 처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이걸 한번 여러분이 신구관을 초월한 2, 3절의 빛을 비추는 이 은약 기도 한번 해보시고 393 다 카드 나눠줬어요 여러분에게 카드를 다 나눠줬으면 어느 분들 사무실에 받아가세요 393 기도하세요 그것이 신구관 초월의 보좌의 축복을 우리는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 벗어난 하나님의 능력 영계 모든 성도들 모든 것이 보좌화 되도록 기도하는 영적 세계의 파수꾼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인된 삶을 다 사시기를 죄모로 지부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변경의 말씀은요 다양한 별칭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현장회복의 두 가지 플랫폼이 대표적인데 오직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성령행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말하죠 사도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직분을 감당한 것이 아니고 순종했더니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지시하는 대로 따라서 성령이 성령이 이끌려 현장 변화의 주역으로 섰다는 것이 내용이에요 성령에 이끌려 성령께서 또 하나는요 오직 은약기도를 그야말로 강조하는 기도행전이에요 성령행전과 동시에 기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은 성령의 역사와 그 역사를 체험하는 은약기도를 통해서 은약기도 통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은약 잡은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숙과 부활에 대해서 정인의 삶을 자랐다 우리도 사도들처럼 각자가 개인행전이셔야 돼요 각자 개인행전 오늘부터 노트를 하나 딱 사가지고 여러분 딱 자신만의 전도와 성교행전을 기록해보세요 그 제목이 뭐냐 제목 그 책 제목이 저같은 경우에 언주행전이에요 자기 이름 쓰세요 딱 노트를 하나 딱 놓고 그야말로 기도 전도 헌신 성교 딱 놓고 네 가지 놓고 쫙 기도 적어보세요 받은 은혜 쫙 나누면서 기도 노트 멋지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에 남겨놓을 행전 여러분 이름 들어간 행전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보금운동의 플랫폼 현장회복의 플랫폼 그렇게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그 플랫폼을 바탕으로 실제로 실제로 움직여야 돼요 실제로 사도행전의 액제잖아요 액티브하고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이제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기독교는 가만 앉아 도닦는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냥 앉아 성경 공부하는 지식만 다하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말씀을 들었으면 나가야 돼요 빌리그람 전도협회에서 연구한 조사에 의하면 한 영혼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평균으로 전도사를 통하여 21번 들었다는 21번 접촉이 있었다 21번 접촉이 있어서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통계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불신자가 예수 믿게 되려고 하면 21번 정도 복음에 접촉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번 해보고 때려치우지 마시고 최소한도 21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1번 접촉해서 정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인생 모둠적 해결자라고 한번 그렇게 접촉해 보세요 복음적 접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영혼 살립니다 연겨모드 성도들 중껑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영적 자세를 가지고 한 번 더 업무 한 번 더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는 산문동의 지옥으로 다 서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이제부터 오늘부터 개인행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사사 현장회복의 플랫폼으로 오직 성령 충만해서 오직 기도 충만해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충만해서 날마다 변화되는 위로부터 날이는 능력으로 모든 사명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성령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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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 고른동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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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